좋은 날입니다. 2월 18일. 오늘은 이번 히브리어 126편 10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라 한마을로 또 올라가는, 알란 올라가죠. 한마을로 또 관사 붙구요. 그래서 이 노래를 2분동안 해볼까요? 배는 전지사니까 돌아올 때, 여왁께서 돌리실 때. 시바는 돌아오는거니까 포로우 같은거죠. 그리고 하인은 우리는 였다. 1인증 복수 완료형 하야. 할람은 꿈꾸다는거죠. 꿈꾸는 것 같았다. 이 말이죠. 아직 그때 이말래. 우리는 가득찼다. 쉐호크. 웃음. 그리고 핀누. 우리의 입. 폐가 입이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찼고. 그리고 래쇼네누. 눈은 우리고. 래쇼네누. 혀. 우리의 혀는 린다. 린다는 큰소리로 기뻐 소리치는거죠. 큰소리 기도도 되구요. 아주 그때 요음으로 그들이 말하였다. 바꼬밤 열방 가운데. 뭐라고 선포했냐면 히그딜. 크게 하셨다. 위대하게 하셨다. 아도나 예왁께서. 히필령이죠. 히필령. 라아소트. 행하셨다. 엠엘레. 이것들을. 그래서 히그딜. 아도나. 예바. 이렇게 읽으면 안됩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라아소트 인마는 우리와 함께 행하셨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하이는 우리는 쉐메힘. 우리는 기뻐함. 즐거움이었다. 여기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이고 밑에는 안보였네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오늘 앞부분만 하겠죠. 예. 베시브. 돌이킬 때 여호와께서. 예왁께서. 아드나이. 엘트하시바. 시온. 시온의 포로를. 하이는 우리는. 이렇게 홀레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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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홀밈. 이렇게 발음. 홀레밈. 우리 꿈꾸는 것 같았다. 아즈. 그때 이말레. 세호크. 핀누. 우리의 입은 기쁨이 가득하고. 울레. 쇼넨누. 레쇼니. 혀라 그랬죠. 혀는 린나. 아즈.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히그딜. 아도나. 라아소트. 임. 엘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히그딜. 아도니. 라아소트. 임. 엘레. 따라해볼까요? 히그딜. 아도나. 라아소트. 임. 엘레. 히그딜. 아도나. 라아소트. 임. 엘레.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이 뒤에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절도. 히그딜. 아도니. 라아소트. 임. 엘레. 우리와 큰일을 행하셨다. 하이는 우리는 셰마힘. 즐겁다. 하나님의 큰일을 통해서 10편 126편을 한번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